여러분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깜짝 실적 발표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현재 코시닥이 상승폭도 더 높고 거래대금도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그리고 AI 쪽 흐름이 전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테마는 어제에 이어서 양자 암호가 크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상한가 도달하면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던 텔레필드, 오늘도 장 초반에 가격 제한폭 가까운 28%까지 추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익절의 기회를 줬는데요. 약 일주일 만에 58%, 최고가 기준으로 58%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오늘도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세요.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더운 거 딱 질색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장만큼은 활활 불타오르는 불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이미 또 장 시작 전에 제가 몇 시에 말씀드렸어요. 8시 30분에 이 종목 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40분이 지나고 나서 지뢰 설치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오늘 브릿지택 오전에 바로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챙겨드리고 수익 내신 분들 지금 바로 또 옮겨탔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종목들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들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을 해가시면서 제가 뭐만 잘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비중관리 아시겠죠? 비중관리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서부터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들을 왜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복귀하는 자료들도 오늘 준비를 좀 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더 집중하시고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항상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오전 브리프 내용인데요. 해외 증시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호실적 기대감 속에 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3분기에 올 3분기 실적도 상승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해서 10년물 금리 4.19%까지 우리 작년인가요? 언제였나요? 3.75대도 있었는데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주들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주 24일과 26일이죠? 해서 잭슨홀 연설에서 어떠한 강한 발언이 나올지에 대해서 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국내 증시 사항입니다.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문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픔보다는 행복만 기억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테마 쪽으로만 쏠리고 있다. 물론 여러분 급등 테마하고 있는 쪽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엇박자 이거 이거 조심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서 내려와서 손절했더니 올라가고 또 다시 들어가니까 손절하고 다시 내려오고 이러한 엇박자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수익 내고 있다라는 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염수 관련주들, 초전도체, 맥신 등등 테마가 형성되는 흐름들에 자꾸 들어가고 계시는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비중관리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수익 얼마든지 생겨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와 반도체가 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만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전에 지금 현재 들어가서 바로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별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딱 확인이 됐다. 아침에 관련주들을 찾아보는 거죠. 거기에서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릿지텍 오늘 오전에 수익을 냈는데 바로 갈아탔으니까요. 그 종목도 한번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체크포인트. 너무나 간단하게 초, 전, 도, 채. 그들도 뭐가 있다? 평단이 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어요. 사무실에 가서 딱 다시 업무 복귀를 해가지고요. 우리 어저께 수익 다 냈죠. 초전도체 또 수익을 냈어요, 어제. 그런데 지금 그 전도체 종목들이 쭉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 시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그들에게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평단을 맞춰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플러스, 마이너스 10%권에서만 분할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30에서 50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아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려서 가서 바로 수익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있다.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노란톡방에다가 이거 째려보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도 자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얘 가면 안 되는데 얘 가면 안 되는데 저 이제 복귀하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매매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는 노란톡방 꼭 입장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의 관심 종목이에요. 초전도체 보시면 이상하게요, 여러분. 초전도체 발음이 잘 안 돼요. 초전도체 이렇게 갈게요. 자, 원익 피에니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 테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뽑아놓은 종목인데 이 중에서 지금 또 올라간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자리가 더 나온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원익 피에니.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 째려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째려보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원익 피에니.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시면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흐름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이, 고, 추, 매. 이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국가가 오시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딱 알아 놓으시면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얘네들이 현재 이루어져 있던 주가를 우리가 계산을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래량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상승을 내었어요. 그런데 만 원, 9천 원에 모아서 만 6천 원에 털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너희들 조금,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규모가 좀 작은 친구들이니까 너네들이 해 먹었다라고 칠게. 아니, 그런데 이 상단에 이 갭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갭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네이처셀, 그렇죠? 일동제약. 얘네들 보면 주가, 이 주가 관리 굉장히 잘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차트 켜서 한번 보세요. 갭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갭은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딱 알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얘네들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대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뭐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원익 피해니 분명하게 제 생각에는요, 들어가서 한 번 더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나오고요. 더, 또 한 가지. 혹여라도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 이상 때, 이 위에 때에 자칫 잘못 들어가서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죠? 네, 노란 특방으로 오세요. 탈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고 계시면 안 돼요.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내 평단이 1만 3천 원이다, 1만 2천 원이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원익 피해니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갭이 있죠, 이거. 여기, 여기 갭. 이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은요, 원익 피해니가 없어지기 전에는 얘를 메꾸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의 패턴들이 나오겠죠. 올라가서 상단을 막고 빠지면서 다시금 올라가는, 쭉 내려왔다가 나중에 채우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올라간 상태에서 갭으로 뜬 이후에 꼬리로 갭을 메꾸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패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아, 이렇게 되었을 땐 이렇게 대응하겠어. 대응 전략만 딱 짜나오시고 대응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종목이 원익 피해니고요. 자, 파워로직스예요. 파워로직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방송 오기 전에도요. 자, 여러분. 노란톡방에다 제가 말씀드렸죠. 때려보고 계세요. 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파워로직스.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좋아요. 얘네들도 6,600원에 모아왔다라고 가정할게요. 뭐 인신 썼습니다. 5,000원에 모았다라고 가정할게요. 어이구야. 2만 원 넘겼으면 많이 넘겼죠. 오케이. 그럼 너희들 해 먹었구나. 오케이. 너희들 해 먹었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점에서부터의 저점까지를 싹 말아놓고 나서 박스권을 싹 그었더니 어때요? 우리 공부한 절반의 법칙 딱 나오죠. 엄마, 보니까 정확하게 절반의 법칙 라인에다가 갭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 너희들 해 먹고 나갈 거면 계속 장대 음봉으로 여기에서도 내리고 여기에서도 내리고 여기에서도 내리고 여기에서도 내리고 계속 내리지. 왜 갭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갭으로. 여기 있는 물량대들을 왜 묶어놨을까요? 왜 잠가놨을까요? 여기 있는 물량대들을 이 갭 상태에서 왜 묶어놨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워로직스도 지금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서 왔는데 여기 여기 갭 있죠? 여기 갭. 여기 갭 있잖아요. 이 갭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놓으셔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통해가지고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안 온다?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나인테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제 매매했던 거. 나인테크가 마이너스 28.33%였어요. 마이너스. 하방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무서워서 못 잡잖아요. 근데 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응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워로직스. 파워가 아니라 파워라 그래요. 파워로직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으로 온다, 안 온다? 온다. 한 번은 더 기회 준다. 왜? 얘네들 계좌 많아요. 그거 평단 맞춰가지고 얘네들 털고 나오려면요. 개인들 자꾸 꼬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리면서 꼬십니까? 아니에요. 올리면서 꼬신단 말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설거지 캔들이라도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래요. 파워로직스였고요. 이야 신성 델타.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자 여기 어제 캔들 보세요. 8월 23일 날짜의 캔들 보세요.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우리 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룡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가 막히네요. 매니저님. 매니저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톡방에 있어요. 이 캔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도전해봐야 되는 캔들이었어요. 도전. 아 오케이 나 한 번 도전해보겠어. 나 다른 종목에서 수익 많이 냈으니까 수익 낸 금액의 절반만이라도 한 번 도전해보겠어. 왜 그래야지 공부가 되거든요. 한 주라도 매매를 해보셨어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언급드렸어요. 그죠? 오늘 어떻게 됐는지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냐 그러면 이 캔들이요. 잘 보세요. 23일자. 그죠? 그리고 그 이전의 꼬리. 그리고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었을 때 또는 점상으로 가 있었을 때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거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사고 판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물량 누구 주머니에 가 있냐 이거예요. 그죠? 이 물량 누구 주머니에 가 있습니까? 제가 라인까지 지금 싹 그어왔어요. 35,000원대 부분에 라인 싹 그어놨습니다. 자 얘도요. 이 라인 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고점 얼마예요? 6만 8천원이에요. 자 얼마까지 와야 되겠어요? 조정 주려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인을 지금은 갭으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 왜? 얘네들도 뭐가 있다고요? 평단이 있는 거예요. 이 평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권으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흔히 얘기하는 세력 개입 캔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오케이 야 니네들 세력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어. 어 알았어. 나 차트맨유한테 배웠거든. 오케이 진입. 바로 수익 나는 겁니다. 왜? 이들도 뭐가 있다고요? 평단이 있어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파워로직스 마찬가지고 그리고 덕성 마찬가지고요. 분명하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개인들 꼬실 겁니다. 꼬실 거예요. 그래야지 물량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들이 100%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 우리는 한 30에서 한 40 정도만 딱 빠르게 수익 내고 빠지자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텔레필드, 그렇죠? 나인테크, 올리패스 몇 프로 수익 냈으니까 며칠 만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니저, 너 참 신기하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너 만나가지고 네가 강의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왜? 오프라인 강의하니까요. 기가 막히게 제가 다 알려드리죠. 여러분들과 저하고 다른 점은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또 모르죠. 또 머리카락이 저처럼 없으신 분들이 또 계시지. 저처럼 머리카락이 없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다르고요.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게 이거투메라고 하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에 대한 기준을 저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장전에 이 종목이요, 여러분. 어제 시간에 간 종목 이런 거 말씀 안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딱 그 섹터 내에서 수급이 조금 수상하거나 움직임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거 왠지 수급이 오늘 받쳐줄 것 같은데 그 종목들 매일마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딱 공략을 한 게 딱 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수익 내셨죠. 기준이 잡히면요. 이러한 종목들 얼마든지 뽑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거, 추, 매 꼭 외워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이 내울매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워낙에 또 빠른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내울매매는 조금 느긋하게 가는 거예요. 느긋하게. 양반, 저기 양반집. 저기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테마주에 지금 들어가서 느긋하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한 주씩만 제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죠. 다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울매매는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내울매매거든요. 직관적이고 선 세 개명 끝난다. 거기에다가 심리적 우위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내울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계속 보셔야 되겠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저 나와요. 계속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야 나도 그 노란톡방이 어디냐. 그 주소 좀 불러줘봐라. 나도 좀 들어가서 한번 같이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 복귀하잖아요. 신규 종목 진행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힌트를 많이 주셨죠? 초전도체 테마 먼저 봤는데 원익PN이 수익 낼 자리 나온다, 파워로직스도 나온다 관련 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노란톡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코드 7788이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단톡방에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시면 바로 링크 나타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차트 매니저가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여러분들과 소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답신으로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노란톡방 타고 들어오실 때 마찬가지로 참여코드는 필요하니까요. 7788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인테크 이야기도 앞서서 해주셨는데 어제 또 단톡에서 수익을 내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강의만 듣고서 줄이니 분들 혼자서 급락하는 종목에 따라 붙었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강의 이어가 보죠. 앞서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기준 설정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차트 매니저님 다시 한번 강의 알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매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정말 가장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귀담아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란톡방이 오시게 되면 정말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있고요. 우리 김사부님도 계시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수석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어떤 방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관리적인 체계 부분들. 그리고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수익 내실 수 있는데 어제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스님. 어제 그냥 너무 고맙다고 막 선물 공세를 너무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우리 조카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단부터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나 봐. 나 조금 공부했어. 나 차트 매니저한테 조금 배웠거든. 오케이, 나 여기 빡 들어가야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감으로 매매하시니까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싱 한 달 배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다 이길 것 같거든. 밖에 나가면 다 이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한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명심하시고 자기가 스스로가 어떠한 스타일인지,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런데 4월 달에 우리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 지금도 함께 매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들이요. 이제는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늪는다고 했어요. 이제는 막 종목들 보시면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도 몇 분 언급을 드렸는데 실력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제가 커피를 사달라고 합니까? 술을 사달라고 합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먼저 진단을 딱 하시고 오케이, 들어왔어요. 단타 진행될 때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같이 매매를 할 때는 다르겠죠. 단타는 빠르게 빠르게 대응하는 거고 히든 종목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느긋하게 가는 거고. 그렇죠?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먼저 진단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해서 제가요. 여러분. 손절도 많이 해보고요. 망절도 많이 해보고 상장 폐지 등등 별의별 진짜 정말 저녁에 혼자서 소주 한 잔 탁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손실을 볼 정도의 금액이었으면 이걸 가져다가 뭐라도 할 걸. 뭐라도 살 걸. 후회 많이 해봤어요, 저도. 책이란 책도 정말 많이 읽어보고요. 어디 다 다녀봤습니다. 가서 강연에도 다녀보고 누구 밑에 가서 좀 가르쳐달라고도 해보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에서 땡겨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 이 연습이 먼저 안 되고 학습이 병행이 안 되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추가하세요. 그리고 제가 차트 딱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구간, 요구간, 요구간 라인 딱 잡아드리죠. 그걸 자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슬슬 보이네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강료 제가 다 냈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고 매매하시고 혹여라도 좋은 뉴스 같은 것들 딱 보이시면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브릿지텍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진입을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거래량하고 이평선하고 매직기간하고 체크해보세요. 우리 공부한 대로 그대로 갖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은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는 안 봐요. 익숙해지면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반드시 총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를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에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들은요.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죽어라 몰라요. 주식 경력이 중요합니까? 10년, 20년 한 게 중요해요? 수익을 잘 내는 게 중요하죠. 수익을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량이 과연 얼마가 거래가 되고 있는지 또는 그만큼을 누군가가 가져갔겠지. 그럼 누가 가져갔느냐 이거죠.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선행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수익 내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통 주식수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하시기를 바라요. 매번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이 빈 화면에다가 차트 화면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 누르세요. 그러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이 탭이 뜹니다. 그러면 딱 클릭을 하시잖아요.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유통 주식수를 찾으세요. 찾고 화살표를 딱 누르면 뿅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쏙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 차트에 이 차트틀에 보시면 유통 주식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차트 딱 보시고 나서 거래량 체크하고 어, 얘 얼마야? 유통 주식수 얼마야? 딱 체크하면요. 벌써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아하고 여러분들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동매도.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텔레필드 마찬가지고요. 올리패스 마찬가지고. 우리 수익 낸 것들이에요. 그렇죠? 해성DS 마찬가지였고. 해성DS 우리 며칠날 들어갔는지 제가 어제 캡처해서 다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 종목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매도를 설정을 해놓으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추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고, 보면서 아까워하는 거야.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가가 쫙 올라가가지고 20%를 딱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차트를 딱 보니까 꼬리를 딱 달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20% 찍고 5%에 딱 가있어.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20%짜리였는데. 내가 이거 말이야 100만 원 매수했다고 칠게요. 2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지금 얼마 돼 있는 거예요? 5만 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떤지 아세요? 5만 원이라도 수익이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내 15만 원. 야, 이거 내 15만 원. 내가 이거 못 팔았네, 이거. 다음에는 내가 꼭 팔아야지. 그때부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올라가면 팔아야지,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게 본다고 올라가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동매도를 반드시 설정을 해놓으셔라. 5%, 7%, 10%에다가. 자, 키움증권 기준 0624창이에요.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한 종목 딱 클릭하시면요. 얘가 일로 싹 넘어와요. 그러면 이익실현에다 체크. 기준가 대비 내가 5%, 7%, 10%에 매도할 거니까 100만 원 매수했다. 그러면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매도하셔도 되고 10만 원, 10만 원, 30만 원 매도하셔도 되고 절반은 매도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체크를 해놓으시잖아요. MTS, 휴대폰 해도 돼요. 휴대폰 해도 됩니다. 그럼 며칠 동안이요? 90일 동안. 90일 동안 얘가 알아서 올라가면요. 자동으로 매도가 된다니까요. 왜 안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같은 분들이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챙기고 나서 또 들어가는데 누구는 그냥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까 그 인간이 나한테 왔고 말만 안 걸었어도 내가 이거 팔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스탄러스 기능을 활용을 꼭 하셔라. 라고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코너 속에 코너 왜 매수했을까? 자, 이건데 뭐냐 그러면요. 자, 우리가 해성 DS를 매매를 했어요. 자, 보시면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나오죠. 차트 매니저 8월 21일 히든으로 우리 노란톡방에서 나간 거예요. 그럼 해성 DS 얼마에 매수하세요? 해갖고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기준으로요. 어제 저는 어제 준비한 자료니까 6%예요. 근데 오늘 10% 달성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화살표 떠가지고 그렇죠? 그럼 마음 편안하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평단에 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추격. 내가 매도한 금액만큼 다시 매수를 하거나 또는 아휴, 난 됐어. 난 다음 종목 들어갈래. 그러면 남아있던 물량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해성 DS는 수익 낸 종목으로 기억에 남는 거죠.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종목 파워로직스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어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 드렸잖아요. 저 빨리 가가지고 매매할 거예요. 갖고 어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아시죠? 저 점심도 안 먹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어요. 맞죠? 자, 보시면 파워로직스 상단에 갭을 메꾸기 위해 한 번 상승은 줄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소한 10% 이상은 달성을 했을 겁니다. 어제 그냥 신규로 하신 분들. 맞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셔서 하자고 하는 대로만 조금씩 따라해보시면 한 주씩만 해보시라고요. 한 주. 한 주씩. 아시겠죠? 한 주씩만 해보셔도요. 얼마든지. 근데 지금 자리 또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 안 한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오케이. 너 확인했어. 너 확인했어. 김이상궁이 먼저 한 숟갈 떠먹어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두 번째. 나노 보세요. 나노. 나노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남들은 뭐 상황가 따라 이거 나인테크였어요. 나인테크였는데 이거 나노입니다. 나노. 수익 내신 분들 나인테크 들어가서 바로 수익을 내자마자 일부 매도하신 분들 어떻게 했어요? 바로 수익 내신 분들 나노 진입하겠습니다. 10% 수익 내기 참 쉽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노란톡방에서는요.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있는 게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종목 수익 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왜? 왜? 왜 그 종목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 혼자서도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어요. 종목 선정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내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 두 가지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식 공부 함께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나의 모습도 보고 수익률도 자연히 따라오고 또 계속해서 자신감도 붙고 다시 한 번 열공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와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코드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숫자 네 자리는 기억하시고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 드시고요.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죠. 이 네모난 부분을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로 잘 스캔하시면 휴대폰 화면 위에 링크 나타나고요. 그 링크 손가락으로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참여 코드 7788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무료로 이용하고 싶으시면 QR코드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통신 이용료가 발생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메시지로 링크를 발송해 드리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편하실 때 들어오시고 마찬가지 7788 참여 코드는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강의도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네올매매 기법 그리고 종목을 조금 더 분석해 볼까요? 이정혁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네올매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테니까요. 눈, 깜빡깜빡거리지 마시고 잘 보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만은 꼭 외워두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주식매매하는데 내가 뭐 이평선을 몰라? 뭐 거래량을 몰라? 나 다 알거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들 자, 이거추매 이, 거, 추, 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이거 추매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야, 뭐 추매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저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그때서부터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보압에서 정리하는 것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초급자분들은요, 여러분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5%, 7%, 10%에다가 반드시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종목 하나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식시장 평생 열려요. 그러면 언제까지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있을 때 잘하자고. 왜? 제가 정말 후회하거든요. 머리 이렇게 관리 못해가지고 빠진 게 너무 저는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들도 저 있을 때 저를 활용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딱 해놓으시고 수익 챙기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는 정말 큰 차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단의 침수 구간이 보여요. 하단의 침수. 즉,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요. 하락을 했는데 과매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즉, 물에 찼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간을 조정의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런 캔들에 화살표가 이렇게 뜨거든요. 화살표.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전부 다 매도하지 마세요. 조금 더 갈 겁니다. 투자자님, 분할로 대응하세요. 라고 해서 신호까지 잡아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따로 방송 외에 여러분들께 따로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는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히든 종목이라던가 갑자기 큰 이슈가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는 영상 따로 찍어서 올려드려요. 자, 보세요. 드림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거, 주, 매 이거 갖다가 대입을 딱 했더니만 나오는 거예요. 종목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종목을 다 매매할 수는 없겠죠. 그죠? 종목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좋아하는 섹터만 딱 공략을 하셔도 얼마든지 승률은 올라간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렇게 거래량들 체크했어요. 그죠? 이평선 체크했어요. 추세라인 체크했어요. 매직기간 체크했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보라고요? 자, 위에 칸과. 처음에 오프닝 때 노래 불러드리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어제 오후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그 노래가 자꾸 귀에서 맴돌아요. 이러시는데 중독성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차트들이 알려주는 곳에서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도 있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그죠?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이요, 여러분. 자, 파이버 프로예요.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은 관심 무조건 가지셔야 되고. 눈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뜨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캔들 확인, 이평선 확인, 거래량 확인 끝났어요. 그죠? 추세 확인 확인했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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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네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수상하죠. 수상해요. 자, 요날 상한가가 딱 들어간 거 확인했어요. 오케이, 너희들 무언가가 돈이 들어가긴 들어갔구나. 그럼 그 다음서부터 뭘 보는 거예요? 물 찬 자리만 보자, 이거예요. 자, 보니까 아래 칸에만 물 찼어요. 아래 칸. 여기는 위에 칸에만 물이 찼어요. 여기는 아래 칸에만 물이 찼어요. 매수해요, 안 해요?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두 군데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만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혼자서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아시겠죠? 두 군데에 물이 찬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음 쪽으로. 자, 우리 넷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물 찬 자리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눈이 다 이 밑에만 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가 지금 올린 자리까지도 내려와서 여기서 횡보를 이렇게 태웠단 말이에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릴 거면 계속 다 내리던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너희들 계속적으로 뭐예요? 물량을 마른 오징어 지어 짜고 있는 거죠. 나오는 물량 받아내려고. 오케이, 그럼 보겠다, 이거예요. 동시에 물 찬 자리가 어딨더라?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차트를 딱 봤는데 오늘 차트에 물이 찼다. 그럼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자, 혼자 차 있는 데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혼자 차 있는 자리. 혼자 차 있는 자리. 혼자 차 있는 자리에서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 찼네요, 동시에. 그렇죠?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그럼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에서. 홀딩하는 거예요. 아, 나 수익 냈으니까 마음 편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수익 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조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아, 올라올 게 아닐까. 종목을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눈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뜨세요. YMC예요, YMC.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죠? 저점 확인됐고, 이평선들 몰려있고. 어이구야, 너 이거 뭐니? 너 이거 뭐니? 너 이거 뭐니? 7월 12일 날 이거 뭐니? 어머,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흔들어요. 나오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오래 공부하신 우리 고수님들. 보시면 지금 벌써 한 세 군데의 타점이 보이실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공략해봐야 되겠습니까? 안 해봐야 되겠습니까? 공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물찬 자리 나왔죠. 물찬 자리 나왔어요. 매울 자리가 나왔다. 거기에다가 명확한 손절 라인과 명확한 저점 라인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딱 매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 YMC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매울 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종목 말고도요, 무수히 많아요.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한 주씩만 한번, 한 주씩. 초심자분들은 막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주씩. 그리고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함께 공부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오셔서요,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 기준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복귀하잖아요. 바로 신규 종목 바로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올 매매로 방송 중에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 또 우리 단톡방에서는 매일같이 조금씩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스마트폰으로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가 편하다 하는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는 저희가 이렇게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고 전문가님 강의 설명하실 때는 위쪽에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캔 잘 하셔서 들어오실 때 메시지 창에 참여코드 7788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림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샵 377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실 때 문자 이정혁이라는 키워드, 전문가님 이름 키워드 포함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 방법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기 전에 알림창에 참여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7788 잘 기억하셨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바로 히든종목 공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너무 또 많은 내용을 준비해주셔서 마지막 한 종목을 공개를 방송 때 못했고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히든종목은 몇 종목이나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오늘도 두 종목, 저는 이렇게 종목을 많이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숙제만 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시간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종목 정도 더 히든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든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요. 여러분, 조만간 어떠한 시기가 오죠? 그렇죠, 추석이에요. 추석에는 세력들도요. 지금 떡값 때문에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세력들도 떡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려주는 종목들이 나와요. 본인들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떡값 돌려야 되니까. 주가 올려서 돈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떡값 챙겨가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는 시즌별로 휴가면 휴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추석이 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뭘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배당추를 준비 슬슬 하셔야 돼요. 미리 자리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자리 깔고 싹 앉아 있어야 되는 종목들 중에 오늘 히든종목도 있어요. 눈 크게 뜨시고 일단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진기업인데 확인을 해보시면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유진기업 2분기 영업이익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들 뭐만 보고 있어요? 초전도체, 맥심, 금양, 에코프로 이런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틈새 시장을 노리실 줄 아셔야 돼요. 고점에 따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현재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향후에 이 종목의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에 들어갈 것이냐. 거기에다가 배당 수익률을 보세요. 여러분, 배당이요. 이게 쏠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늦어요. 배당 낙기에 걸려버렸을 때에도 생각을 해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해가지고 수익을 이만큼 내놓고 배당까지 받고 배당 낙을 맞았을 때에도 수익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익을 낸 만큼 배당 낙을 맞아버려요. 그러면 그냥 본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리 깔고 미리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유진기업이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세요. 고점라인서부터 6,400원 라인서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런데 재무가 안 좋아요? 아니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땠어요? 이렇게 조정을 받은 모습이에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두 개를 싹 추세라인을 그어왔는데 아래 추세선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추세를 돌파를 했고요. 위의 추세로 본다고 하게 되면 현재 아래 추세와 위의 추세 사이에 주가가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이거죠. 빠질 거면 계속 빠졌어야 되는데 뭐가 확인돼요? 저점이 확인되죠. 저점이. 저점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 너희들 이제는 바닷권을 혹시 찍지 않았니? 거기에다가 배당 관련주로서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게 이 유진기업이다. 그래서 이 타점을 이렇게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어때요? 꼬리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꼬리를 자꾸 내려주고 있어요.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고요. 21선과 61선은 이경매매를 쓸 때 쓰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들어온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 저점 확인됐고요. 그렇죠? 분할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2평선이 한쪽으로 지금 모이고 있죠. 2평선이 한쪽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위로든 아래로든 주가는 방향성을 잡게 된다. 그런데 배당과 관련이 있다? 이거 괜찮은데? 공략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유진기업 매수 포인트입니다. 의미 있는 매직 기간이 충분하게 흘렀다. 그리고 지속적인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계속 매매 진행해 나갈 테니까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이에요. 이거 여러분 물건입니다. 바로 IDK, 기업은행이 되겠어요. 말 그대로 배당주예요. 배당주. 그냥 배당 관련주입니다. 해서 지금 얘가요. 이렇게 기업은행에서 배당을 지급했던 추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배당을 줬던 추이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배당률이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은행 관련주라고 할게요. 은행. 얘네들이요. 여러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거기다 지금 오프라인 지점들 많이 줄이고 있죠. 얘네들이 돈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무언가 이 전산을 새롭게 세팅을 하거나 이런 데에만 돈이 많이 들어가지 뭐 건물을 사고 지점을 새로 오픈하고 기계를 새로 세팅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계속적으로 배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얘네들의 공매도. 얘는 지금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죠. 공매도 매매 비중이 큰 자리들을 확인을 했더니 어? 뭐야. 이거 우리 오늘 지금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위에서 어? 때릴 만큼 때렸냐? 오케이. 니네들 숏이라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차트를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정말 재미있는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서 배당 락을 맞았어요. 그러면 갭이 생겼죠. 이 갭을 메꾸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메꾸는 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상승한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놨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눌러놨으면요. 여러분. 여기에 있던 물량들 여기서 다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올렸는데 작은 거래량들로 올렸다. 여기에서 작년이죠. 여러분. 배당 락을 또 맞았어요. 갭이 형성되어 있죠? 갭이? 갭 형성되어 있죠? 여기 패턴하고 똑같은 패턴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갭을 메꾸려면 최소한 얼마예요? 11,100원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갭 상단을 맞고서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1,500원에서 1,100,500원까지만 간다고 해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익률과 배당 락을 맞았을 때의 배당 락으로 내가 당하는 것과 괴리가 비슷하잖아요.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꼬랑지들을 많이 남겨주고 있는데 21선 따라가고 있고 5일선 위에서 딱 받쳐주고 있어요. 대기매수로 잡을 수 있는 자리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5일선 매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9, 10, 10일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 전까지 배당을 받기 전까지 매도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기업은행이 되겠다.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현재 안착을 해야 있기 때문에 저점 관리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고배당 관련 주다. 배당락 이후의 자리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면서 외인들의 꾸준한 수급들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 바로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배당이 좋은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네요.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재밌게 보러 오신 계좌이ここ Juana